제일 먼저 뉴빙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당신은 라이트핸드라는 3PL 기업의 마케터입니다. 제가 라이트핸드를 운영하면서 가장 우선시하고 타 기업들과의 차별성을 두는 부분을 정확히 캐치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채 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채 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채 GPT나 뉴빙을 기업 마케팅 전략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라는 문의가 너무 많아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뉴빙을 활용해 기업의 강약점 파악 및 취업 인터뷰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실제로 라이트핸드에 취업한 마케터의 입장에서 뉴빙을 활용해 어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뉴빙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당신은 라이트핸드라는 3PL 기업의 마케터입니다. 풀핀먼트 서비스, 마케팅, 컨설팅 시장의 성장 전망에 대해 분석해주세요. 그리고 그 성장 전망에 따른 기회에 라이트핸드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주세요. 라고 입력했습니다. 이커머스의 비중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이를 쿠팡과 마켓컬리의 성장과 더불어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트핸드를 운영하면서 가장 우선시하고 타 기업들과의 차별성을 두는 부분을 정확히 캐치해냈습니다. 풀핀먼트 서비스와 마케팅 서비스를 연계하여 고객들에게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가 바로 그것입니다. 컨설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제가 함께 했던 고객사의 성공 사례를 통해 신규 고객사로부터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단연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비즈니스 이슈를 해결하고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는 전략도 제가 현재 취하고 있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경쟁사와 그들의 서비스, 그리고 각 서비스의 장단점 분석을 요청했더니 경쟁사라고 할 수 없는 대기업들을 분석해줬습니다. 이는 아마 제가 처음에 라이트핸드를 실존하는 특정 기업이라는 가설을 넣어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기업들의 강력점을 분석하여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저희에게 적용시켜 보완하고 또 하나의 새로운 장점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이죠. 라이트핸드의 도메인을 입력한 뒤 제대로 분석하고 이를 참고하여 라이트핸드의 서비스가 다른 3PL 기업의 서비스보다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 개선해야 될 점과 마케팅 전략 방향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놀란 것이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전략 하나를 말해주었습니다. 바로 고객사의 상품 사진 촬영 및 업로드, 상품 설명 및 리뷰 작성, SNS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고객사에게 컨텐츠를 받아 광고를 세팅하고 송출, 그리고 KPI 보고서 분석까지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가져왔습니다. 때문에 빙챗이 말한 전략이 꽤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명한 마케팅 전략을 어떤 타겟층에 좀 더 어필해야 하는지 타겟 고객이 페르소나에 대해 물었습니다. 항상 저희의 주 고객사가 되는 의류 쇼핑몰 사업자라고 대답하며 여기서도 세부 분류를 해줍니다. 페르소나 설정 예시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페르소나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인물이며 타겟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므로 참고하며 구체화 시켜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빙챗으로부터 페르소나 예시를 들어보니 대표인 제 입장이 아닌 라이트핸드를 필요로 할 법한 잠재고객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맥 촉진을 위한 어떤 프로모션과 슬로건 메시지를 가져갈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실 프로모션이 현실적이지 않고 슬로건 메시지는 다소 길지만 충분히 참고해볼 수 있는 답안을 제안합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은 빙챗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일부 혹은 작은 예시일 뿐 여러분은 저보다 더 나은 질문 더 디테일한 욕으로 양질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실제로 적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를 쥐어짜가며 인터넷을 뒤지고 전략을 수립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 확실히 체감됩니다.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적응만 완벽히 한다면 개인과 사업의 성장은 시간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 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과였습니다.